한이의 문제은 제 자신의eline 한이의 노력을 한번 흘려냈어요 해갈봐 숨은 게 있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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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웃지 말까, 우리 힘들어 할 때? 아니야. 웃지 마라, 얘. 엉뚱이 보이는 건 기쁘데요? 맞아 맞아 그런 건 있어 자진열 불어넣어 주시는 거 같아 다리 너무 길어 2m야 다 못 깔아야 돼 안녕하세요 씨앤블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씨앤블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씨앤블루입니다 누구시죠? 저희는 지금 그라치아 5월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5월호 네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너는 이렇게 하냐? 똑같은 거 쳐 야 요새 트렌드가 네 그런 거도 좋아요 최대한 복잡해져도 재미있어요 좋아요 재밌다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정우신 씨한테 우리 민혁이는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혁이는요 일단 생긴 건 좀 깍쟁이 같이 생겼는데 속 마음이 되게 여리고 주변 사람들 좀 잘 챙깁니다 서울 깍두기 서울 깍두기라고 할 수 있죠 민혁이가 이제 한 12년째 보고 있는데요 그냥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강민혁 씨? 인터뷰하고 있는 거 안 보겠어요? 민혁.. 제가 민혁이를 찍으면요 노잼일 거 같은데 돌밥돌밥 들어보신 적 있어요? 돌밥돌밥이요? 돌밥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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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다니면 밥 뭐?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아 돌밥돌밥 돌아서면 밥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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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할 거야? 네 인터뷰 할 건데 아 네 아 가실 수 거예요? 아 아 우리 정신은요 부끄러움이 많고 친구가 봤을 때는 진짜 아직 많이 멋있는데 자기가 멋있는 걸 모르는 그런 아직 아이 같은 친구입니다 의리 있고 우정 있는 그런 멋있는 친구의 모습을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씨가 민혁 씨 찍으면 아 고집일 거래요 네 그쵸 제가 노잼이기 때문에 정신이가 재밌고 웃기고 해서 참 다행이다 CMR 멤버로서 신조어를 모르는 이유를 아세요? 들을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아는 신조어도 없습니다 소중한 말이 뭔가요? 터치 미 터치 미 하하하하 그걸로 실제로 화보에 나갈 수 있도록 아 네 아니 아니 조금만 조금만 나한테 조금만 조금만 나왔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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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드릴게요 조금만 그라치아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하고 꼭 같이 찍고 싶다고 정신 씨가 아 그렇죠 민혁이랑 안 찍으면 아 안 찍는다 역시 우정 어디 안가 손에 땀이 많이 나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라치아 5월 5를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M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아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치아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쵸? 네 지금까지 CM블러스입니다 같이 해야지 감을 잃었구먼 رة 스테 wine 좋아요 이랑 TM Spirit 허리